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매일 사용하는 게 슈지와 슈지통입니다. 오늘은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아이템 소개해드릴게요. 연결형 페달 슈지통 5,000원입니다. 깔끔한 화이트 색상의 디자인이라 어디든 다 잘 어울리는 슈지통이에요. 23에 30, 높이는 39cm입니다. 허리를 굽히지 않고 여닫을 수 있고 손이 편한 페달식 슈지통인데요. 발로 꾹 밟아주면 양손이 자유로워 편리합니다. 뚜껑이 있어 냄새도 차단되고 15리터 용량이라 넉넉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양쪽에 홈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 여러 개를 붙여 재활용 분리수거함으로도 사용해보세요. 손잡이형 비닐봉투 1,000원입니다. 30에 53인 다용도 봉투가 35매 들어있어요. 양쪽에 15cm 폭이 있어 분리수거용 봉투나 쓰레기통 속빛일로 사용하기 좋아요. 1.5리터 페트병 6개가 들어갈 정도로 사이즈가 넉넉합니다. 종량제 봉투는 날이 더워지면서 10리터를 채우기가 힘들더라구요. 날파리에 초파리가 꼬여서 저는 이 봉투를 끼워 사용합니다. 페달 휴지통에 비닐을 씌워 주방에 두면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서 휴지통을 만지지 않고 사용하니 위생적이에요. 분리수거함으로 사용하면 내용물이 보이지 않아 좋고 손잡이 봉투는 전용 봉투로 깔끔하게 버리기 편리합니다. 심플 흡착 휴지거리 1,000원입니다. 저는 휴지거리를 탁자 밑에 달아두고 사용하고 있어요. 양면 테이프가 동봉되어 있는 휴지거리인데요. 화이트 색상이라 깔끔하고 심플해서 탁자 밑에 휴지거리를 숨기기 좋아요. 뒷면에 양면 테이프를 붙인 후 원하는 탁자 밑에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접착력이 워낙 좋아서 쉽게 떨어지지 않더라구요. 탁자 위에 휴지를 올려두기 싫거나 식탁 위에서 휴지까지 손이 닿지 않아 여기저기서 휴지 좀 달라고 해서 귀찮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휴지거리를 이용해서 숨겨보세요. 그럼 저는 나 휴지 좀 귀신 잡으러 갑니다. 강 frontal